저 마셔도 돼요? 응, 네?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응, 열어주세요 누나, 안녕해 안녕 이 몇 살이에요? 네, 두 살이에요 우리 동생도 두 살이에요 이거 뭐 줄 알아? 이거 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? 됐어 네, 감사합니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어? 내가 열어줬까? 감사합니다 안녕, 잘 가 네 이것 좀 뜯어주세요 네 네 여기요 여기요 저 마셔도 돼요? 네?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셔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거 여는 거 맞아요? 네? 네? 이거 맞아요? 이렇게 여는 거? 음... 아... 이거 여는 거 맞죠? 이거 여는 거 맞아요? 네? 이거 맞아요? 이거 열어주세요 음... 이것도 열어주세요 이것도 열어주세요 이것도 열어주세요? 네 아, 이거 안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nac Have youopod This one please we need to take care of Let's go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이거 주세요 아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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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이거 줘도 돼요?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애기 주는 거요?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나 너무 많이 ㅋㅋㅋ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